자 이번에는 비동사가 일형식. 비동사가 이형식일 때는 이다 되다 로 해석하지만 일형식일 때는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구요. 일형식 비동사 뒤에는 주로 전면구가 있어요. 그래서 두 고양이들이 있어요. 오래된 탁자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. 자 그의 카메라는 단수니까 이즈. 그녀의 모자 아래에 있다. 그의 저렴한 휴대폰이 카페트 위에 있다. 자 밝은 양초들이 책장 위에 있다. 복수니까 아. 그 유명한 만화는 단수니까 이즈. 일반적인 책들 사이에 있다. 그 편리한 상자들이 복수니까 아. 의자 옆에 있다. 그의 사촌이 단수니까 이즈. 회의실에 있다. 옥수수가 이즈. 어두운 모통이에 있다. 맛있는 당근들이 복수니까 아. 냉장고 속에 있다. 여기까지.